또 1가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이슈가 또 있죠. 윤 대통령은 공천 개입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의 전화 녹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취임 이후에도 통화한 적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영선이 경선 태도의 핵심이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주어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명태균 씨는요. 오늘 SNS를 통해서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록 상처입은 분들께 사죄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가 최근에 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이 아주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앞부분에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자의 질문에 그랬습니다. 당선 당시, 당선인 당시에 통화한 것은 이미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그 이후에 추가 녹취 공개가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면서 그럼 취임 이후에도 지금 전화 통화한 거 아니냐? 이 질문. 물론 했다고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축하 또는 격려 차원이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해명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죄송한 말씀이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거짓이다, 거짓 해명이다라고 반론을 즐겨서는 증거를 내놓을까 봐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쉽게 말해서 두루뭉실한 얘기를 하셨다. 그 이유가 사실상 연락 안 했다. 그리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박절하지 못했다라는 식인 거거든요. 또한 그분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내가 답변을 안 하면 그건 소통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든지 뭔가가 했다, 안 했다로 딱 끊어서 얘기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물론 본인께서 기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으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당이 느끼기에는 대통령께서 후에 어떻게 좀 공개될 수 있는 어떤 추가 폭로에 대해서 좀 대비해서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둔 어떤 답변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야당에서, 야권에서 지금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그러면서 분노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다. 기가 찬다. 국민들의 실망감이 깊고 분노는 높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번 대국민 담화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오늘 회견의 요약은 김건희는 순진한 사람이다. 이게 핵심으로 들린다. 이런 식으로 편매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당연히 좀 부족하고 부정적이다라는 평가예요. 여당에서도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지금 기자회견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끝나자마자 지금 이 방송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야권에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일찌감치 예상했던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결국에는 정치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께서 하실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갤럽 조사 발표되는데 화수목 조사하니까 아마 오늘도 일부 조사에는 반영이 될 거고 다음 주쯤 되면 아마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자꾸 어떤 당리당략에 맞게 앞서 나가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누던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대통령이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는 했다. 하지만 내용사고로 볼 때는 그냥 도의적인 차원에서 경력 차원의 이야기만 했을 뿐 또 매정학의 전화를 끊을 수는 없지 않냐 해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을 참모진이 언론에 알리면서 내용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보충 설명까지 했습니다만 글쎄요, 도움 준 사람에게 매정하게 하는 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연락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절한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취임한 이후에 통화했다는 소리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당선 이후에 통화했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었거든요. 당선 이후에? 당선 이후에. 5월 9일에 통화했던, 언론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당사가 직접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본인도 아마 참모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마 종합적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마치 5월 9일이니까 당선된 이후에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알려진 것 같다 이런 부연 설명도 했단 말이죠. 어쨌든 대통령의 저 말의 행간을 읽어보면 공천 개입은 없다. 공천은 이미 정해져 있던 걸로 보여진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에 관련돼서는 본인을 도와준 건 맞는데 어쨌든 과정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말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멀리했다가 나중에 취임 전날 전화가 와서 고맙다는 말 서로 주고받은 게 전부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일단 대통령의 해명이 특별히 상식적으로 틀린 건 없어요. 그리고 만연 앞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이후에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이 나온다면 오늘 해명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난이 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로 일단락되는 것도 맞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도의적인 차원의 통화는 했다라고 인정은 하자 기자가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대선 이후에도 혹시 명태균 씨와 소통을 이어갔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제 아내의 휴대폰을 보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소통은 대통령보다는 당선인 당시 상황보다는 조금 더 있었더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내용은 그닥 뭐 중요한 건 없었다. 그냥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해명이 될 수 있나라는 저는 근본적인 질문에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최근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명태균 씨의 관계를 대통령이 딱 끊었다. 내 집사람에게도 연락하지 마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연락은 한두 차례는 아니었던 것으로 대통령이 직접 인정을 해주신 것 같고 제가 좀 황당한 것은 사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고 명태균 씨와의 어떤 윤 대통령 부부의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다라고 한다면 사실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인 거죠. 국민들 앞에서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제 아내 휴대전화를 보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못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 봤고 내용 확인 제대로 못했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걸로 들어봤을 때 그냥 몇 차례 문자를 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다.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이 정도로 준비를 이렇게밖에 안 하고 나왔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지금 이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는 이 현실 인식을 아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답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직접 메시지 내용도 못 봤고 사실 확인도 못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의 분노나 의혹을 해소해주기보다는 내 아내의 눈치를 살피고 내 아내의 기분을 신경 쓴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태균 씨 의혹이 단순히 4인간의 연락을 문제 삼는 걸 넘어서 어떤 이권 개입, 공천 개입 이런 게 불거진 범죄의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휴대전화를 보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라는 게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휴대전화를 못 본 거에 대해서 시각에 따라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못 보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프의 휴대전화는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휴대전화를 안 보고 나서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변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판적 조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휴대전화 안 본 대신에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물어봤더니 여러 교류가 있었는데 그 교류 내용을 보니까 일상적인 것들이다, 이 정도. 다만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을 밝혀도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생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안 한 거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절반 큰 의미 없는 것들, 일반적으로 소소한 대화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비판의 주안점을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쓰는 단어나 이런 내용들이 보면 사전에 연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습했다는 느낌은 안 들고 좀 거칠었다. 본인 생각난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진솔함이 오히려 느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아까 대통령이 아내의 전화지만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게 아니냐라고 언급을 했는데 뒷부분에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당선 이후에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엎드려서 윤 대통령 전화기로 축하 인사하는 문자 메시지에 일일이 다 대신 답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을 포인트가 그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도 부부 관계면 핸드폰 좀 보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이 문제는 공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이런 사안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의 배우자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이러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으니 휴대전화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쳤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께서도 국회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조치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금 여권에서도 반응이 나왔다고 저한테 메모가 전달이 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여권 내에서는 친한계와 친윤계의 입장, 평가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친윤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진솔하게 밝힌 것으로 평가했고요. 국민적 우려와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대통령이 고심한 부분이 느껴졌다. 질문을 많이 받았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답변은 추상적인 나열이 많았다. 자화자찬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변화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 오늘 그리고 기자회견 답변을 들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위기다라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해법을 찾는 건데 사실 정치의 정답은 없지만 모범 답안은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맞대고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대통령실은 지금이 위기가 자꾸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의 답변들이 저는 거의 대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이지가 않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아쉬움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지금 상황이 위기다. 그걸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추가를 하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에 관련된 이런 의혹들은 지금 비행위로 나아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혹시 잘못 이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하는 비행위라는 것은 계약에 관여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금품 향후을 제공받거나 같은 게 다섯 가지의 경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혐의가 있어야지만 휴대폰을 갖다 볼 수 있고 하는 것이지 그냥 마냥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당신 문제가 있으니까 휴대폰 주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에 관해 이런 불거진 문제들은 비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론이 안 좋거나 이런 단계까지 아직 안 이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감찰관법에서 그 다섯 가지 상황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그 자체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방기나 예방에 있어서 순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여권이 처한 상황은 법리만 앞세워서 이건 법적으로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이러저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상황은 그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도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에 대해서는 다 같이 좀 숙고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